2017년 9월 22일 LA문화원에서 제49회 남가주 미술가협회 전시가 개최되었습니다. 오늘 참가하신 모든 작가 여러분들 그리고 바라나오신 모든 분들 즐거운 저녁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남가주 미술가협회의 49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이번 전시에는 57명의 작가들이 참여하여 회화, 조각, 사진, 도자기 등의 다양한 종류의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외국 사람들도 많이 오셔서 한국인들이 어떻게 작품을 하고 작품을 하고 있나를 봤으면 좋겠고 이번에 처음으로 남가주 한일미술협회에 참여하게 돼서 굉장히 뿌듯하고 즐겁고 이 집 정말 이런 잔치 같은 이런 전시회가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 이번 전시는 10월 5일까지 LA문화원 2층 아트갤러리에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